네, 2시 50분, 3시 50분이 되었습니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아이들이 까칠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35년간 분석을 했더니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 속에는 우울감, 슬픔이 있더라. 그리고 그런데 목적이 관심 끌기가 가장 주된 목적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치유하는 데는 소속감과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을 분석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첫째, 칭, 칭찬, 야, 야단, 공, 칭야공, 공감하기 이 세 가지 기술을 제가 실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자존감의 보약인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혹은 직장 상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야단, 공감은 직장인으로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어머니들 분석을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 아버님들도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오로지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 혹은 상대방, 직장에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방에 가령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스타팅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해야 될 시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안 할 필요 없지만 이 사람이 어제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걸 어김없이 아, 이렇게 암흑예님 이렇게 변하셨네요. 이렇게 툭 말 한마디 던져주는 기술이 굉장히 리더십,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만 해도 인기 있는 상사가 되죠. 제가 그러면 도대체 아이의 과거에 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뜬금없이 않냐?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름하여 ADHD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본인 말에 의하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아인데 한밤에 폭주, 오토바이 폭주하고 새벽 3시쯤 돼서 강변 고수부지에서 소주 한 병에 사이다 한 병 칵테일 해서 그거 딱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술도 덜 깨서 학교에 왔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와서는 내내 잡니다. 밤새 폭주하고 술 한 잔 알딸딸 해서 술도 덜 깨서 왔는데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5월 달쯤에 얘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자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왜 볼펜을 들고 잘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헉 놀래가지고 애들한테 야, 아무개가 볼펜을 들고 잔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쟤가 왜 볼펜을 들고 자? 그러니까 그 꼴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누구, 일대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애가 그냥 깼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옆에 있는 놈, 이 녀석이 좀 익살 맞은 놈이에요.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칭찬이 될 줄은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 다음 시간에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자고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얼굴을 뜯어봐요. 어? 저 녀석 봐라. 1번부터 끝번까지 애들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왜 뜯어봤을까요? 네, 이해 못하시죠? 대한민국 학생들 정말 낯설고 까칠합니다. 얘는 그날 처음 우리 반 애들을 본 거예요. 어쨌거나 이 순간을 저한테 들켰죠.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엄마, 아빠 본인에게 똑같은, 세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암우개가 3개월 만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과 제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누구 약으로 올리나? 타미미라는 사람이.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고 칭찬이라고 보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버님이 훌륭하셔요. 아버님이 학부모총회에 나오셔서 아이가 조금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걸 커밍아웃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아이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맞춰서 아무리 ADHD 심하더라도 제가 용기가 나죠.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수업시간에 참여를 합니다. 또 제가 문자를 보냈죠. 칭찬 문자. 오늘은 애가 드디어 수업시간에 참여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3 때 얘가 제가 고3 때 다른 학교로 갔는데 궁금해서 아버님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날의 아치적절한 시 한 편을 저한테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가 졸업할 때는 모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2 때 꼴찌에다가 반에서 38명 중에 38등하고 지각이 한 50, 지각이 몇십 해되고 결석이 몇십 해내렸는데 그런 애가 졸업할 때 모범상을 받았고 지금은 아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칭찬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볼펜 들고 자는 것이 칭찬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애가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잔 게 칭찬이 될 수 있느냐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예요. 직장 동료의 친절을 마찬가지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분도 뭔가 애써서 변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반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연계사항 이렇게 되려면 인정은 보약이고 비교는 뭐다? 독, 독약이다. 형제 자매 간에도 뭐 하면 안 된다? 비교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의외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네 형은 그런데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존감을 콕콕 찔르는 거예요.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백신의 반대죠. 코로나 같은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인정은 보약이고 비교는 독약이다. 인정의 기준은 아이의 뭐로? 아이의 과거로 이렇게 여기 노래도 만들었는데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독약 산토끼, 인정, 산토끼 산,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독약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시면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는 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판공비 잘이라고 말합니다. 판공비를 잘 쓰자. 판단할 것이 애가 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판단하는 말이 필요한가 공감하는 말이 필요한가 그 비유를 잘 헤아리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부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또 같은 사무실의 직장 동료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뭔가 판단하는 말을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남자들이 판단 신드롬이 있어요. 자동응답기 신드롬이라고 상대방이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꾸 그런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고 상대방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아이고 암흑이 선생님 뭐가 해서 신분한 거 보구나 이런 정도가 오히려 더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당이 제일 싫어 그랬더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지금 빵점 아빠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잘하라 그래 참 이렇게 하시면 판단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면 또 어떤 지금 아버지 선생님들 지금 그 생각하시지 인마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담당이 뭐야 그 말하고 싶으시죠? 그 말하고 싶으신 거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공감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아빠 말 들었고 공감 받은 애들이 엄마 말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면 옛날 잔소리 저격 디스 이것만 해주시면 애들이 엄마 말에 공감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제가 실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해보세요.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화났구나 이런 겁니다.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틀을 깨는 훈련이에요.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예 한 번만 더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그러면 이거를 특히 이제 남자들이 제가 그렇습니까 이게 뭐 애의 행동을 합리화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애가 애가 말한 목적이 있어요 아빠에게 판단을 구한 건가요 공감을 구한 건가요 공감을 원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아이의 딱 한 마디 응 이 말이야말로 부모들이 아이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훈련 이거는 제가 우리 어른들이 꼭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구 이걸 기억해 두셔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기술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뭐 때문에 화났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기술 애구 우리 딸내미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딸하고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인데 이거를 이미 이 삼상담에서는 미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울 되어주기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냥 그것 그대로 따라해주면서 애구 진짜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인간관계의 굉장한 기술이라는 거죠 판공비 잘쓰기 갈등의 여법 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드디어 야단치는 법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아이 메시지 흔하게 이거 아이 메시지 안 들어보신 분 계시겠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가정책에도 나옵니다 아이 메시지 그런데 이거 중앙에 입에 붙질 않아 이게 아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걸 입에 붙이는 오늘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아이 메시지가 when you 블러블러 I feel 블러블러 cause I 블러블러 니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나는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이래 왜냐하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를 습관화시키자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한 글자로 하시면 야 이러시네요 그렇죠 야잖아요 화날 때 그런데 애한테 어른이 화를 야 이렇게 내면 애도 나가서 똑같이 화를 냅니다 야 소질러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 말로 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입으로 하셔야 돼요 적지 마세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내 말 속 내 말에 붙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셔라 그래야 애가 아 아빠가 저래서 화가 나셨구나 아빠가 저래서 이렇구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혹은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확 화를 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니가 그렇게 행동하니 아빠가 아빠로 정령받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른으로서 정령받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멈칫합니다 그런데 인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되면 아이는 특히 특히 여학생들은 청각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아빠가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저도 사춘기 때 우리 딸한테 무슨 아빠가 무슨 얘기만 좀 크게 하면 왜 소리를 지르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상황입니다 제가 아차산에 저는 늘상 산후운동 뒷산을 갑니다 서울에 아차산 워커일 뒤에 아차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어제 산에 갔더니 이런 거예요 산에 애를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어떤 아빠가 그랬더니 뛰지마 위험해 아빠한테 혼난다 이런 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게 뭐가 어때서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아빠한테 혼난다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협박까지 가야만 그건 긴급 상황이면 소리 질러야 되죠 뛰지마 위험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혼난다는 건 겁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위험하게 뛰는 아이에게 이때 마음 상태 선생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뛰니까 화가나 그것보다 사실 틱나탄의 화에서 틱나탄 스님이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란 결국 두려움이다 저는 그 한 구조를 보고 굉장히 정말 엄청 놀랐습니다 화란 두려움이다 애한테 화가 났는데 왜 두렵겠어요 왜 왜 화가 나요 사실은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낫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실습이에요 실습 시작 네가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걱정돼 왜냐하면 다칠 것 같잖아 자 어떤 것이 더 아빠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삼단어법이다 제대로 야단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건요 어머니 아버님이 혹은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동생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서운함을 혹은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애들이 이 말을 따라합니다 저도 담임하면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니네들 화낼 때 친구할 때 화 버럭 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친구가 아 그래 미안하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빠가 사주신 생일선물로 사주신 펜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럴 때 가서 징징대고 왜 우리 아빠가 생일선물을 사준 걸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좀 위로가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그까짓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내시겠어요 네 네가 아빠 내가 볼펜을 잃어버려서 내가 내 마음이 어때요 정말 슬퍼 그렇죠 정말 슬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아빠가 생일선물로 사주신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라단을 쳐버릇 하시면 애가 나가서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으로 해서 애들이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죠 정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술 이렇게 제대로 야단치는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 우리가 이제부터는 평생을 이 기술을 안고 가자는 겁니다 네가 뭐뭐하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거를 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화내기가 제일 어렵죠 시어머니한테도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화내는 법을 바로 식당 밥상머리에 앉아서 옆에서 들었는데 저도 긴장이 됐죠 그러나 어머니도 이게 뭐 이게 며느리가 대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조용히 밥 드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우리 우리 사회가 필요한 어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행여 이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공식 ppt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에 연관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으냐 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가해 학생의 경우에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제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부딪혀벌만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p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정말 화가 잔뜩 나죠 이럴 때는 거꾸로 하시는 것이 진정성 있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굳이 상처받은 거 마음 푸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이 가해 학생 학부모님을 제가 코칭을 해드렸더니 정말 사과가 받아들여져서 양가 부모가 더 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의 경우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왜? 용서가 제일 편해요 부부싸움을 해서 꽁하고 있어봐야 누구만 답답해요 나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네가 이뻐서 용서하냐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그러고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헌디 이거는 저는 어쨌든 애들이 혹시라도 선도 학교폭력 아니더라도 담벨 핀다니 이렇게 해서 학생 선도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목표로 하셔라 너 잘 걸렸다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되돌아보고 성장하여라 어른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그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네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래야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도 실수하면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실수는 늘 성장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연여화소통법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 40대를 40대를 넘어가면 꼭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40대 초반에 엄청 저를 공격해가지고요 제가 한 여름 한 달 정도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왕경기 중후군이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부부간에 참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망스럽거든요 재고가 절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중고 도서라도 꼭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할 때 이거 우리 반 애들 어버이날 공동구매했습니다 제가 아줌마 운동을 하면 좋겠다 아줌마 운동 이거 혼자 읽으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 여주권 여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아니면 동네 마을 친구들이 있으면 동창인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공동구매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그 아내가 40대 이상인 경우 선생님들도 남자 선생님들도 이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되십니다 저도 이 책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줌마 운동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줌 마을 운동 비대면 상황이라 커피샵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누군가 줌을 여셔서 이 책 읽고서 한 챕터씩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보를 나누시고 독서토론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로도 안 될 만큼 애가 좀 너무 까칠하다 그럴 때는 전문가 도움받으세요 학교에 위클래스 상담선생님도 계시고 또 행정구청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수십 분이 계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받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상담받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러실 경우는 상담은 아이와 전문가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가서 선생님과 잘 어울리는 애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수의 주제를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태 제일 싫어 그랬더니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우리 딸에게 그 다음부터는 그 일 이후로 애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거 공감을 해줬죠 애가 뭐 흥분됐을 때 와 우리 딸 기분이 정말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최소 오래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이렇게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 말 듣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제부터 파일럿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아빠 표정 쩔어 이러면 쩔어 아빠 표정을 쩐다 애 자기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줬더니 아빠 표정 쩐다는 말이 싫다는 뜻도 되고 좋다는 뜻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여러 가지 기술이지만 2편 아이에 공감해 주는 거 판공비 잘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손님들 여기 개콘의 이 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구호하는 거 우리 기억 머릿속에 이게 눈으로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몸을 움직여서 해야 뇌 속에 저장이 잘 되거든요 자 우리도 구호로 이렇게 오늘 연수를 주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다 같이 우리 심차게 한번 솔팔짓을 해보겠습니다 시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이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애가 이러면 애가 아빠가 산에 가자고 그럴 때 따라 나오는 애들 별로 없죠 이렇게 하시면 애들 아빠가 노력한 거 생각해서 산에도 따라와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칭냐공 오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자율과제예요 이 세 가지 기술 요약하겠습니다 칭찬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내 아이의 과거 둘째 야단치는 법 아이 메시지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누구든지 이건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와도 관계되고 직장의 직장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는 좀 제가 애를 쓴다고 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공감 공감 실습 에고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샘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 세 가지 기술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고 사실 좀 비대면이라는 게 긴가민가 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제 삶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이 수첩에다가 바를정자로 실천을 했어요 칭찬 야단 공감 그래서 제가 20번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또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이거를 20번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20번까지 안 못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17번 했어요 왜 그 17번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입만 벌리면 칭찬 입만 벌리면 야단 야단 일만 벌리면 공감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우리 아빠는 뭐다 파일럿이다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워주니까 이런 맛이 있습니다 우리 직접 뵙지 못하고 멀리서 멀리서 우리 나누지만 제 평생의 삶을 행복하는 비기라 이렇게 생각 듭니다 징야공 오늘부터 해서 습관이 되시면 분명히 여태까지의 삶과 before and after 여태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시니 제가 약속합니다 자 오늘 어 이제 12월이라 제가 이벤트로 하나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송아지 노래인데요 하루 1% 목표에도 석다리는 90%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우리 애들은 120까지 산답니다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제가 요거를 지금 어 퇴임을 하고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게 체질개선이에요 근데 체질개선 한다고 조깅을 석 달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루 1% 너무 과하구나 그다음부터 하루 0.1% 잡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뭐 그래서 오늘 아침에 828일을 했더라구요 조깅을 828일 827일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82.7%가 됐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지금 컨디션이 가장 제일 좋아요 집사람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0.1%씩 목표에도 3년이면 체질개선 되더라구요 요거를 제가 이걸 왜 속해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걸 이제 온 가족이 새에 맞아서 이렇게 목표를 두시면 어떨까 본인의 목표도 이렇게 하시고 120시간 120시간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뭐뭐 하면 내 뭐뭇은 만점 체력이 필요하면 체력 내 건강 건강 본인들 이렇게 몸매를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몸매는 만점 하셔도 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다 붙여 놓으셔 그렇게 붙여 놓고 신년 목표 우리 작심 3일이라 작심 3일 말고 작심 3년 3년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이걸 붙여 놓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네 목표에도 석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이게 이거 칭야공이 습관 될 때까지 석달만 석달만 연습하셔도 삶이 달라지시디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블로그가 여기 블로그 주소가 et 송쌤 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지금 오캠으로 오캠 이라는 그 컴퓨터 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한 거 제가 정리해서 여기 또 내일 여기다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칭략 칭략은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소통 안 되는 우리 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볼까 우리 딸하고 소통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제가 영상 정리되는 대로 내일 여기다가 영상 오늘 강의한 영상 여기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거기까지 입니다 혹시 Q&A 지리응답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하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집사람은 초등교사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35년의 절반 고등학교에서 절반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생활도 제가 좀 비교적 중등교사로서는 좀 아는 편이고 하니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오늘 연수 계속 들으셔서 좀 피곤하시겠다. 그죠? 빨리 끝내드리는게 예의일 것 같고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 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신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든지 혹은 꼭 실천해 보고 싶으시다든지 이거 짤막하게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이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제가 카톡 주시면 제가 저장을 해놓고 앞으로도 아이와 관련된 거 초중고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워낙 학부모 상담을 10년 넘게 해서 온갖 상담을 다 했습니다. 예를 심하게는 이런 상담도 했어요. 아이가 외박을 하고 여학생이 중2 여학생이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왔는데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나요? 제가 그것도 상담해 드렸어요. 어머니 화내셔야죠. 그런데 화내셔라면 어떻게 화내셔야 한다? 어머니의 두려움을 말씀하셔야죠. 네가 어제 외박을 하니 엄마가 마음이 몹시 어떻다? 불안하다. 그럼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이런 상담도 했습니다.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중학교 2학년을 임신을 시킨 거예요. 임신 4개월짜리 4개월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워낙 학부모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담도 제가 상당히 예민한 상담이죠. 그런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ICTSO인지 저장하시고 저한테 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어느 초 누구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제가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카톡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문자는 제가 잘 못 봐요. 카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요청하시고요. 그러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강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질문 없으신 거죠? 네. 아이고 장시간 연수하시느라 우리 자신에게 다 같이 박수 좀 쳐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여기 카톡이나 휴대폰 번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소생 물러갑니다. 바이바이.